한국니산이 14일 국내에서 출시한 GT9 판매가격이 1억 4천 9백만원으로 35대에 한정 판매된다. 니산 GT9 니산의 첨단 기술력을 총집약한 니산 테크놀로지 플래그십으로 멀티 퍼포먼스 슈퍼카로 불린다.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된 3 8리터 트윈 터보 B6 엔진 등 하이 테크놀로지 다수 채용됐으며 최고 출력은 485마력 6400APM 최대 토크는 중저속 엔진의 전 영역에서도 강력한 엔진 파워를 발휘하는 60kg M를 나타낸다. 연비는 7 km1